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구요 구독하기 옆에 가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가입하기 버튼 또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프로처럼 연주하는 연인이라는 곡입니다 연인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집 1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구요 이 악보 그대로 제가 전주 애드립 간주 엔딩 애드립 그 다음에 뭐 꾸미몸 비브라토 밴딩 칼톤 드랍 스쿱 이런 것까지 다 악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악보에 그래서 이대로만 연주를 해주시면 되시고 악보의 모범 연주와 제가 지금 이렇게 찍은 강의 영상까지 QR코드로 들어가니까 함께 들으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교재가 될 겁니다 꼭 이 교재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제 강의를 보시고 따라서 이렇게 그 연인이라는 연주 악보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체크하셔서 공부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샵이 없구요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전주 애드립 있습니다 첨 4분의 3 1 2 3 1 렘 미 파 라 물결 표시는 비브라토에요 렘 미 파 라 라 시 도 레 레 밴딩 넣어주시고 도 레 도시라 도시라 솔샤미 시 도 할 때 그 시에 다 가는 텅킹을 따라 쳐 주셔야 되고 시 도 시 도시라 시 도시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시 도시라는 요거를 쳐 주셔야 되요 앞에 볼게요 3 4 1 시 도시라는 요거는 이렇게 연주해주시는게 전주 애드립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있을까 미 레샵 미 레샵 미 어떻게 잡냐면 레 잡고 여기 도 위에 거 레샵 미 미 레샵 미 라 솔샵 솔샵 뭐죠 솔샵은 솔 잡고 요거 눌러주는 거 솔 라 라샵 할 때는 라 잡고 옆에 사이드키 라 잡고 맨 아래 거 라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음 앞에 조그맣게 음 되어있는 데는 다 텅킹을 투투 쳐주셔야지 되고 라샵 시 하고 음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드라비 에 거기를 윽을 후 와 하고 음을 버려 주셔야 되요 그 다음에 쏘 샵 라 솔 잡고 요거 쏘 샵 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요 으 으 으 으 이렇게 연주해 주시구요 이 밤 지나면 라 파 비브라톨 레 드랍 해주고 레우아 솔미 그 다음에 미파 미 레 미 미파 미 그냥 파샤비 아니라 미파 미 미파 미 레 미파 미 레 미파 미 레 미 파 미 파 레 파 미 레 도 레 샤미 도 미 그 다음에 시 도 레 도 시 도 시 라 시 하고 또 시 도 시 를 해주셔야 돼요 도 드랍 도 라 도 라 라 시라 라 시라 솔 샴 라 파 라 시라 솔 라 요런거 많이 쓰게 될 겁니다. 라 시라 솔 라 요거 연습 많이 해 놓으시고 라 시라 솔 샴 라 솔 샴 라 파 비브라토 미 파 라 밴딩 입을 어으 하고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. 물었던 걸 풀어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미파 미 레 미 파 레 파 미 파 미 레 미 파 레 파 미 레 도 레 레 샤미 도 미 그 다음에 칼툰 칼툰 넣어주시고요. 미 솔 라 하고 칼툰은 에하 하고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. 드랍 해주고 미운 하고 에스 이렇게 돼 있는데 있는데 공을 조금만 이따 알려드릴게요. 를 멘딩 넣어주시고 라 sol 파 미 미파 미 레 미 할 때는 미 하고 미 파 미 가 떠 나오잖아요. 그럼 그 첫 미에다가 텅 빙 해주셔야 돼요. 솔, 파, 미 하고 미 이 위에다가 턴깅을 해주셔야 돼요 투라라 투, 파, 미, 레, 미 이렇게 연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솔샵의 턴깅 랜딩 해주면서 칼톤 넣어주셔야 돼요 C도 C 할 때 어떻게 하나 했죠? C도 C 이렇게 하면 안 돼요 C도 C 사이드 키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 만날 수 없는 사람아 C 밴딩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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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드랍해주셔야 돼요 만날 수 없는 솔샵, 라 라, C 할 때 라에다가도 턴깅을 꼭 쳐주셔야 됩니다 모그 Do, 시, Str, 라 시, gaze, 요 지금 나이에겐 전부야 레, 미, 파, 시, 도시, 시, 도시, 라, 시 드랍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주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돌아와 둘, 셋, 넷 둘, 셋, 넷 원 자 여기가 전주 애들이 멜로디를 오브리같으로 만들었어요 원, 라, 밴딩 넣어주시고 라, 시, 도, 라, 솔, 미, 파, 내추럴 미, 파 할 때 미에 턴깅 넣어주고 미, 파, 파, 미, 레, 시, 도 할 때 시에다가도 턴깅을 투 쳐주셔야 돼요 시, 도, 시, 라, 시, 라, 솔, 미 레, 레, 미, 파, 라, 시, 도, 밴딩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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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라 도, 레, 밴딩 해주고 미 해주는데 칼톤 넣어주셔야 돼요 도, 레, 미 요거랑 두 개 레에다가 요거랑 맨 위에 거 이게 미예요 도, 레, 미 할 때 르, 미, 레, 도, 시, 솔, 샴, 라 여기가 단주예요 그 다음에 헤레까지 하고 어디로 다시 가야 되냐면 아까 S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죠 첫 번째 페이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섯 번째 맨 위에 미운, 사 할 때 그 미운 거기 앞에 그 사, 라마로 다시 가셔야 돼요 칼톤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람아 여기 간주 애들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원 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인싸아악 칼톤 아아아아악 바라마아 하고 이리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쭉 다시 오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다시 돌아와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십자가 되어 있는 데 있죠 거기까지 불러준 다음에 껑충 넘어와서 끝에 두 번째 끝나기 두 번째 줄에 지금 나에겐 거기로 껑충 넘어가셔야 됩니다 넘어오신 다음에 지금 나에겐 전부야 에다가는 밴딩, 겐 에다가는 드랍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엔딩 해드리얼 그 다음에 엔딩 해드리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연인이라는 곡은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집 1집에 수록되어 있는 연주 곡집이고요 연인이라는 곡 외에 총 20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보에 비브라토, 밴딩, 전주애드립, 간주애드립, 칼톤, 드랍 이런 것까지 다 악보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걸 제가 직접 모범연주 해놓은 모범연주까지 QR코드로 다 들어가 있어서 혼자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주문하실 수도 있으니까 가격은 14,000원이고요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보셔서 연주를 멋있게 프로처럼 연주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저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옆에 가입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셔가지고 저희를 또 후원해 주시면 저희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섹스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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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